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...이거... 맨인블랙에서 봤던거 같은데 저런...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막...젤라톨? 와 나 순간 젤라톨 살아난 줄 알았네 이걸 어떻게 혼자 해? 어어우우 하간! 하지만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전사들의 심장은 명예와 전통으로 하나가 되고 전통은 내 이름으로 행해지니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용맹한 자들이 선택한 그 이름 됐네 아흑 기사 저러면서 지는 저기 포탈 탄거 아냐 그치?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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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흑